자 그리고 이번 LF해지스포인트 왕중왕전에 조금 더 저희가 풍성하게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이해지프로가 이번 대회 코스 해설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. 9번 홀에서 일단 코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이해지프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해지프로 나와주세요. 네 저는 지금 남코스 9번 홀 세컨 위치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남코스 9번 홀 T인 구역에서 세컨 위치까지는 10미터 정도 내리막이 있는데요. 그래서 선수들이 넓은 페어웨이가 있어서 그런지 비거리를 자랑할 수 있는 홀입니다. 지금 현재 허다빈 선수의 공이 225미터 정도 비거리가 나왔고요. 김희지 선수는 230미터 이상 비거리가 나온 상황인데요. 이거 9번 홀은 세컨 샷의 위치가 핀까지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남습니다. 그래서 선수들이 핀을 직접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. 이 정도 바람이라면 세컨 샷을 구사할 때 어느 정도 몇 야드 정도 몇 미터 정도 더 봐야 할까요?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페어웨이 잔디를 조금 뽑아서 바람의 강약을 체크해봤는데요. 이 정도면 한 클럽 이하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한 5미터 정도밖에 바람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렇군요. 그럼요. 아멘